자 미션 13 부인은 트리쉬에게 진실을 밝힌다 사실 그는 단테의 형의 일부였던 것 버즐이 야마토의 힘으로 자신을 둘러쪼개면서 인간과 악마가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이었다 한편 단테는 리벨리온을 흡수하면서 진정한 힘을 각성한다 그리고 유리즌을 이기는데 성공하지만 동시에 클리포트가 결국 인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만다 3... 뭐였냐? 3 어웨... 워리어즈? 뭐? 어웨이큰? 뭐였어? 3 워리어스 겠지? 3전사? 아 일단 레이디 페이스는 근데 나는 4편이나 3편이 훨씬 마음에 들어 트리쉬는 4편이 이뻐 아 5편이 이뻐 4편도 이뻐는데 트리쉬는 아니야 트리쉬는 항상 이뻤던 것 같아 헤이 그 놈의 천국이 어디에 가진 거야? 그는 왜? 그는 늦은 후에... 최애파우드의 최애파우드의 최애파우드에서... 그는 대결은 달려진 거니까 이 데이이벌드의 최애파우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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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애파우는 인간의血 output이 그의 основ을 최애파우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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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애파우드에 탈진한 것 같아 음~~ 문두스도 그걸 썼어? 네! 여기가! 에보니의 나이보리의 극? 음~~ 너는 너무 잘생겼어 응, 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받았다. 그는 그의 모습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연구에 대해서는, 나는 이것을 잘 연결했다. 음... 아, 이거 보스 잡고 주는 게 아니었구나. 마지막으로 만나자. 음, 만나자. 이게 파우스트였나? 뭐였지 이름이? 음, 마젯 패러디. 긴 뚜깡이야? 돌아버리겠네, 진짜. 마젯 패러디. 긴 뚜깡이야? 돌아버리겠네, 진짜. 크으, 멋있어. 우와~~ 역시 흥이 넘쳐잉. 하하 헤헤 I'll take that. Dante. I'm gonna go too. Why don't you suit this one out? Oh. But you call me dead weight again? No thanks. I've got all the power I need. Right here. You don't understand. It's not what I mean. Let them go, Dante. 우리의 시간은 더욱더 더 주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후에이스트에 따라서 훔쳐야 합니다. 무슨.. 너는 또 가고 싶어요? 내가 이것을 통해 봤어요. 그럼, 그는 말이야, 미스터 포에트리. 내가 제 길을 가고, 너희도 너희가 나갈게. 그는 그의 가장 좋은 것 같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저는 네로를 좋아하니까 네로로 하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단태 약간 재미들렸으니까 단태로 할까 싶기도 하고 브이는 선택지 없습니다 브이는 아 닥터 파우스트였구나 브이는 강제로 해야 될 때만 단태하자 단태 땡기네 그리고 누구 맘대로 그거 파우스트 빼 좀말을 할 때 빼 파우스트 빼 드라이브? 드라이브 배울까? 근데 이거 잘 안쓰긴 하는데 소드 포메이션 이건 뭐야? 이거 어따 써요? 스스로 공격하고 피하고 막습니다 안써 됐어 필요없어 그런거 쓸 줄 몰라 아 왜요? 액박에 페이블? 크 있었지 그런 갓게임이 있었지 갓게임이었지만 저는 별로 좋아진 않았어요 나 그거 사놓고 엔딩 못봤어 뭔가 나한테는 잘 안맞더라고 이상하게 너는 또 뭐니? 너 그 얼음 쏘는 애랑 비슷하게 생겼다? 슈퍼하머니 그 보라색깔? 너의 울부짖음이 폭풍과 고통이 될지어라 야 루사키야 좀 혐오스럽다고? 쪼금? 쪼금이면 다행인거 아냐? 쪼금? 쪼금이면 다행인거 아냐? 무슨 소리야 그건 또 야 적당해 임마 어 나 쟤 상대하기 싫은데? 되게 싫은데? 아 그리고 데뷔 써도 있고 적응한대 아 왜? 아 왜? 아 왜? 흘름브레이커를 방향 넣고 써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아 왜 의외에요 또 왜 잘하고 있잖아 뭐야 아 내려가야되지? 노바디가 나와요? 잠시만요 아니 맞진 않으니까 뭐야 와 나 돌겠네 진짜 적응한 데서 이거 어떻게 하냐 아니 진짜 좀 아니 아 야 노바디 어디갔어 떨어졌니? 노바디 떨어졌어? 별 씨 어? 아 커스터마이징도 있구나 와 이거 어떡하냐 나한테 단테 이거는 항상 동그라미였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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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헬륨 브레이커도 D 한 다음에 세모 눌러야돼 도 인사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낙 하하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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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수로 떨어지면 일로 다시 올라가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야 잠깐만 이거 소드만 써 스킬도 못써? 오 나 이런 무기 못쓰겠는데요? 원래 무기 돌려줘 제발 어 골드 오브다 제발 제발 돌려주세요 나 이거 잘 못하겠어 이 무기 어떻게 해야 돼? 단테가 제일 느리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